네이버가 새롭게 변경한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 지역 언론을 배제해 지역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 노조와 전국 민주언론 시민연합, 지역방송협의회 등은 오늘 네이버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네이버의 상업주의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언론이 만든 뉴스는 물론 최초 보도와 특정 보도를 검색해 찾는 것도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네이버가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